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88 라이징 소속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한편 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리치 브라이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라군이 업로드가 되었더라고요. 이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올해 1월에 출시된 리치 브라이언의 EP 앨범 브라이사이드의 수록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성공한 뒤에 리치 브라이언의 삶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소외들을 이렇게 잘 재밌게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치 브라이언은 가사가 굉장히 무겁지만 위트 있는, 약간 코미디 같은 가사들도 잘 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사의 깊이도 있는 그런 가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보면 그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영어 가사라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워낙 슬랭도 많고, 이런 가사들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100%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가사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가사 해석을 해보다가 재밌는 문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리치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헤이러들한테 하는 말 같은데, 나는 너의 주소는 모르는데, 나는 청구서를 보낼 주소는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성공한 뒤에 커져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위트 있게 잘 표현하는 거 있죠. 리치 브라이언은 그거를 잘하는 것 같아. 너의 주머니는 가볍지만, 우리는 너와 매치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브라이언의 라군입니다. 야와 켈라 스케르 투. 리치 브라이언의 라군입니다. 2 lata 스케르 투. 2 lata 스케르 투. 1 lata 스케르 투. 1 타입. 1 lata 스케르 투. 1 lata 스키. 2 gurgh. 3 lata 스케르 투. 원영えば 매pek, 인eden.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공한 리치 브라이언의 어떤 반신욕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아시나요? 리치 브라이현 뮤직비디오 보면, 리치 브라이언이 연기를 상당히 잘 만들었죠. 표정 연기가 정말 대박이에요 래퍼가 곧 연기자로서도 재능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받아요 뭔가 내면 연기 같은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세련되고 멋진 리치 라이언의 모습? 약간 성공한 모습? 그런 아웃핏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봐봐 이런 뭔가 락스타의 모습들 많이 보여주죠? 뭔가 락스타의 삶? 그쵸? 이 장면은 진짜 인상적인게 리치 브라이언이 리치 브라이언을 싫어하는 헤이러들에 대한 연기? 약간 그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뭔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장면 있잖아요 빛도 못 보고 사는 헤이러들의 삶? 약간 이런 느낌? 광기 어린 플로우는 예술입니다 광기 어린 플로우는 예술입니다 광기에요 광기 광기 그리고 광기 그니까 TV광고도 찍는 스타의 삶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혐오하는 헤이러의 삶 그러면서 리치 브라이언이 헤이러한테 충고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난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표정의 차이가 있잖아 리치 브라이언의 뮤직비디오에는 상당히 깊이감 있는 비디오들이 많아요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느낌들은 마치 예전에 에미넴이 자신의 뮤직비디오에서 뭔가 내면 연기도 하고 뭔가 광결인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예전에 T.I.도 T.I.의 또 다른 자아가 또 T.I.P.가 있듯이 그래서 앨범명을 T.I. vs. T.I.P.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 것처럼 T.I.는 약간 팝스타 같은 삶을 사는 T.I.와 뭔가 거친 삶을 살아가는 래퍼의 T.I.P. 이렇게 해서 두 자아가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 곡은 리치 브라이언의 성공한 리치 브라이언 그리고 리치 브라이언을 싫어하는 약간 헤이러들에 대한 연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거 불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아무리 헤이터들이 뭔가 성공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고 타격감이 없다는 거 예. 그럴수록 비난을 하면 할수록 랩스타는 더욱 더 성공할 확률이 크죠 예. 절대 망하지가 않을 거고 이런 사실 단순한 어떤 진리 같은 말들을 리치 브라이언은 굉장히 재치있게 코믹하게 잘 풀어내는 게 저는 좀 리치 브라이언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